다시 미래로 돌아가기 위해선 신검이 필요하다 신검은 제자이겠어 니가 왜 이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나 하니까 가지고 있지 이걸로 사람을 관각해 웬 놈이냐 저 처자의 지압이 되는 분이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 이몽이 그들 구해준게 이한 맞지? 너 그 꼬맹이? 물에 빠진 널 구하고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이상한 걸 봤어 내 안에 요괴가 있으면 난 뭐야 요괴가 나오기 전에 이놈을 죽여야 되는데 미래로 갑시다 이제 하바가 터지고 죄수들이 탈옥할 겁니다 출발 여기가 어디지? 지금이 미래인가? 혹시 이성계가 왕이 됐나? 안됐나? 저가 군형사고가 아닌데 폭발 14분 전에 까부크? 이한이가 해결할 거야 다른 인간과 같이 전체 뭐라면 좋을 거예요 요괴를 잡아야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 besser 근데 저가 군형사고가